고기 말아져있어 함흥음식 전문점 가리국밥이라고 가리국밥 여기가 좀 찾기가 애매할 수도 있지만 들어가 들어가 야 조심해 야 되게 주영 왜 엄마 검사할 수 있지 이게 왕만두 뜨거워? 먹어보자 고기 말아져있어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냉면은 겨울이지 화장실은 다행히 안에 있네 화장실은 다행히 안에 있네 야 그냥 TV가 다 엄청나왔나봐 여기 저기 야 저기에 수영 미식회사 아빠 좋아하는데 저쪽에 여기 여기 아빠 2016년 3월 9일 방역 미식회사 와 여기 엄청 왠가보다 와 이거 엄청 왠까보다 2 안쪽 집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